미국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레딧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서브레딧 사이버펑크 게임에 유저 프리클리 어세신이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엄청난 정보라는 제목의 글로 사이버펑크에 앞으로 출시될 정보에 관해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제깃제깃제깃 게임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이 내용을 2월에 찾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2월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사이버펑크에 할당된 서버의 용량을 100GB에서 500GB로 올렸습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보통 새로운 업데이트 또는 컨텐츠 출시 몇 주 혹은 몇 달 전 서버의 크기를 키워서 이를 대비합니다. 예를 들면 포트나이트 업데이트를 준비하려고 2에서 4주 전에 서버의 크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2월에 또 다른 정보를 찾았는데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사이버펑크를 위한 18개의 무료 DLC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몇 개 없어지고 10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유료 DLC가 이번 주에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부사항이나 가격 같은 정보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무료 DLC의 목록을 보면 리퍼덕스 익스펜션, 바디샵스 익스펜션, 패션포워드 익스펜션, 갱스 오브 나잇시티, 바디 오브 크롬, 라이드스 오브 더 다크 퓨처, 더 레릭, 넥딥, 나잇시티 익스펜션, 그리고 이름 없는 익스펜션들입니다. 이 무료 DLC 중 두 개는 게임 출시 전에 사이버펑크 2077의 채널에 업로드된 두 개의 프로모션 동영상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DLC는 원래 기본 게임의 일부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개발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리고 있는 사용자는 이 정보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AES키를 사용하여 서버를 암호화하는데 올바른 AES키를 찾고 암호화된 잠금을 우회하면 개발자들만 볼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정보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용자가 증거라고 보여주는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게임 확장팩을 위한 홈페이지를 캡처한 듯한 사진을 볼 수 있고 사이버펑크 2077의 DLC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페이지가 다 보입니다. 이곳에서 위에서 나열된 무료 DLC의 이름들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리퍼닉 확장팩은 아무래도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리퍼닉의 능력을 향상시켜 게이머들로 하여금 캐릭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포함할 듯해 보입니다. 바디샵 확장팩은 자동차에 관련된 확장팩 같아 보이고 아마도 예전부터 말해왔던 자동차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확장팩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패션 포워드 확장팩 역시 이름 그대로 캐릭터의 패션을 위한 확장팩으로 추정되고 나이트 시티의 갱에 관한 확장팩도 보입니다. 이 확장팩은 아마도 새로운 퀘스트 확장팩 같아 보이죠? 바디 오브 크롬은 역시 사이버펑크의 캐릭터를 크롬으로 업데이트해서 캐릭터의 능력을 넓히는 확장팩으로 보입니다. 다크 퓨처에 탈 것들 역시 새로운 자동차를 추가하는 확장팩 더 레릭은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확장팩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배경인 나이트 시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에 보이는 나이트 시티 확장팩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개인에 의해서 찾아지고 전해지는 유출 소식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사이버펑크에서 게임의 수정을 위한 큰 두 개의 패치 중 마지막 패치 1.2를 출시했습니다. 아직 업데이트 안 하셨으면 바로 고고고!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공식 업데이트 스케줄에 따르면 앞으로 올해 추가될 업데이트는 무료 DLC와 무료 차세대 콘솔 업데이트만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1.2 패치로 인해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정상적인 게임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야기하는 앞으로 추가될 DLC에 더욱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집니다. 오늘 유출 정보에 따르면 캐릭터를 더욱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를 커스텀 할 수 있게 되고 라이트 시티에서 할 일도 더욱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 CDPR에서 오늘 적용된 1.2 패치를 출시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마지막 패치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이버펑크의 출시가 정상적이었다면 오늘의 1.2 패치가 적용된 정도의 상태에서 출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출시하고 나서 이런 DLC를 준비했다면 참 좋은 평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아쉬운 이유는 사이버펑크가 내용면이나 성능면에서 모두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플레이하는 게이머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DLC가 출시가 될지 오늘의 유출 정보가 사실이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추가 DLC로 부족했던 컨텐츠마저 채워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이버펑크 2077의 앞으로 추가될 DLC 유출 소식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유출 내용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